자, 최소시대의 데빌 메이크라이 버즐애몰락 챕터3 아니, 온라인이라니 마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3 권력투쟁 어, 심장이구나 두근두근 두근두근 도키도키 음, 버즐 오, 충혈된게 사라졌네요 진정한 스파다의 아들 아, 또 막 악마의 속삭임으로 버즐을 홀리네 저기, 단테인가? 검... 아... 맞네 아주 그냥, 어, 버즐을 혼자서 그냥 아주 환상에 쩔어가지고 단테가 저런 놈이 아닐텐데 지금 혼자서 망상하고 있는거죠? 어, 또 충혈됐어 이야... 세지겠다 난 니가 싫어 난 게이가 아니야 저거 봐, 단테가 단테가 아니라니까 가짜 가짜잖아, 가짜 가짜 어, 또 지 혼자 환상이 사로잡혀가지고 으으... 찌질 않노 휴우... 이쪽으로 가면 뭔가가 있겠죠? 어, 없네... 아, 있네... 싸우기 좋은... 그래... 오! 데몬 모드... 드디어... 어떻게 해야지... 그래, 여기서 세지... 아이... 제모님 되게 느리네... 대본은 이게 되게 발동속도에 들여 이제 엔젤은 빠르고 원래 붙어 그랬네 아이고 대본이 어우 되게 느리네 이거 일단은 방패된 놈들로서 죽이고 야 죽어 아 야 아오 어 어우 드럽게 안좋아해 어디지? 여긴 아까 왔던데고 여긴 아닌 것 같고 저기구나 화장창 생긴게 좀 이상한데 어우 그래도 맞았네요 쓰러진다 쓰러진다 으앙 좋았어 뭐 들어가냐? 열차를 버려 뭐 뽑아서 밟고 올라오는줄 알았는데 어디있냐 단테 오 아이고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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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맞았네 좋은데 이리와 자 뭘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이거 아니 콤보가 뭐라해야되지 느려 아 이게 하 이게 아닌데 나와 트레이닝 아 진짜 패드는 아직도 적응이 안되네 여기 다치고 그렇지 어 데빌트리거 오 데빌트리거 아 그래 이게 데빌트리거구나 그래 아 아 아 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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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데빌티버를 이런식으로 써 아아 떼나왔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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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잡더라 아아 그냥 때려잡는가 원래 갈고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걸텐데 쩌어믈리 단테가 있네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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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야 막 상상속의 그림자랑 오 멋있다 오 캬 진짜 얼마나 빡침을 어? 알게 되죠? 니가 내 컴퓨터 만졌지? 어 이 툴바들은 뭐야? 물론 나는 형이 없어서 공감이 안되지만 형이나 동생 있는 분들은 얘들이 왜 싸우는지 아마 이해가 될 거에요 아싸 아이씨 저 구해저라 좀 이걸로 체력회보 못하나? 체력회보? 아 아이템이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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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나니? 아잇 도나왔어 이거 못 끊어? 계속 달고 다녀야돼? 어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이거 막 무슨 오라같은거 달고다니는거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다 되게 막 쓸데없는데 멋있어 아 저기있다 또 또 포탈 타는구만 어이씨 뭐야 니들은 계속 나오지 이제 오우 잠깐만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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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빌 모드가 있다 자식아 오우야우와 우와 죽을뻔해서 와 야 진짜 큰일날 뻔했다 아 아아아아아아 끝났어 아 또 또 또 까아오우씨 나 진짜 저 전기통 제일싫어 죽어 아우 내 콤보 진짜 에이씨 에이씨 음 여기는 나는 어 단태가 그렇게 미워? 하긴 뭐 미루만도 하겠다 근데 나는 단태가 더 좋은데 여기 버질은 찌질해서 아 싫어 오우야 씨 꼬마 저거 하나 못 넘어가잖아 하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흫흫흫흫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돼 에이 죽어야 되나 여기 밟고 저기 밟고 이걸 끌어와서 하아 오케이 음 그래도 갈고리보단 얘가 움직이는 방식이 더 멋있네 아 단태 성깔 나왔죠? 가서 아 아아 컷신 아아 뭐야 오 설마 아 버질 나쁜 음 지 상상속에 만들어놓고 지가 죽여? 이거 자기가 삥 뜯기니까 어? 상상으로 막 어? 막 액션영화에서 본 장면 그런거 막 따라간 그거잖아 야 지.. 진짜 음 막 뭐라해야돼 찌질해 찌질함을 넘어섰어 이거는 진짜 와 좀 맞아야돼 아니 근데 그 챕터2에 나왔던 그 보스는 언제 나와 어? 아이템 사용 두개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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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